아 총기 이슈요? 에이 뭐 이씨 모딩한거 한 만원밖에 안들었는데 다시 죽죠 뭐 죽으면 한 만원 죽으면 최고 야 걔도 이제 좀 AK가 AK다우셨는데 모딩하니까 좀 쇳덩어리 느낌 나면서 나무가 아니고 쇳감두이 되가지고 AK블랙 같은 느낌? 스킨십은 블랙? 써돈에도 AK블랙 있는데 스킨 쓴거 같애 좋았어 타밍을 해보자고 보이면 다 죽여버릴거야 상봉 감도 좀 잡고 오른쪽에 바로 있네 오른쪽에 바로 있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방금 다신거 اب 바로 뛰는 애들이 있나? 나는 지하를 자꾸 이용한다 희한하게 3층 가버려야지 방금 사운드 나는데 발소리 있다 문이 열렸네 유저야? 자리를 잡고 잠시 후기 방금 다른 문을 만들 수 있을까? 일찍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휴져 맞죠? 야 내가 그 짧은 시간에 15발을 썼다고? 1-2ี 방금 내소리였나? 이거리는 샷건이 낫겠지? 이거 내소리네? 족소린줄 알았더만 이거리에선 샷건이 낫지 않을까? 아닌가? 이거리에선 샷건이 낫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거리에선 샷건이 낫대 flying 물을 logged Present에 샷건이 낫지 않을까? 샷건이 bestimm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샷건이 낫지 않을까? 고기 속에 고기 속에 물이 담아서 물이 담아서 vaccinations 바로 탈출할까? 저거 독택 하나만 먹어도 개이득인데 돈은 나한테 쏜거 알지? 나한테 쏜건가? 저거기한테 쏜건가? 저거기야! 저거기야! 왜이들 깜짝 놀랐어 저거기야! 저거기야! 자막! 중요한거기야! 저거 유저지? 아닌가? AI인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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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버치 이 새끼야 너 유저지? 죽였나? 발소리 나가지고 C급에서 뒤돌아 봤는데 죽였어 못죽였어 샷건들기 잘했는데 총알 없어가지고 어 잠깐만 방금 저 샷건들기 스코프 있던데 그러고보니까 아이 뭐 어때요? 마지막에 어 뭐야 9분 57초가 왜 두명이지? 못잡았나본데? 킬로가 안떴네 이 9분 5 아닌데? 어? 왜 킬로가 두개 연속으로 떴지? 아 아니다 못잡았다 방금 못잡았네 보면은 이게 그거 아냐 3층 통로에서 두명 꼬챙이 한거 어 어 방금 마지막에는 안죽었네 샷건 맞고 옆으로 빠진거네 헤드샷 킬킬 5명 잡았어 5명 잡았어 마지막에는 뭐 서로 빠져나갔고 보자 어 다리 두개 잃었고 130에 힐을 했고 8번 7,6키 썼고 8번 7,6키 썼고 음 컴뱃 데미지 1582딜 40안 80발 써가지고 48발 맞췄다 명중률 거의 50% 넘었네 50 한 55% 되네 내가 명중률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 샷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건가 헤드샷 3킬 약간 실력이 늘어난듯? 의외로? 오늘 제일 잘한거 같은데 뭐 파밍 내용은 뭐 덜하지만 전투는 제일 잘한거 같애 어 어 이 총 좋아 나 이 총 머스트로 써야겠는데 머스텝으로 7.62mm가 죽창이긴 하네 이거 쓸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쓴 줄 몰라서 단축키 없으니까 쓸 줄 모르니까 나 이거 안썼어 이거 썼으면 됐을 것 같긴 한데 한번도 안 써보니 들고 다니긴 했는데 하아 이 게임이 없네 일로와 도라에몽 가방이야 계속 나와 계속 나와 몇개야 이거 몇개를 찍어놓은거야 이 안에 어 근데 별로 어? 잠깐만 잠깐만 이 방어구 왜 이렇게 안달았어요? 나 엄청많이 맞았잖아 그러면 이게 도탄이 됐다는 얘긴가? 그니까 탄이 갑발을 못돌았다는 얘긴가? 엄청많이 맞았는데 이번에? 내가 방어구 땜에 산건가? 아까 그 전투에서 아니요 배뜨기 말고 딴 데를 다 맞았다는 얘기요? 아 그래? 갑옷이 없었으면 죽었을까 그러면? 아 회복이 안된다 아 회복이 안된다 내구도만 떨어지고 히시 베리베드는 뭐예요? 뭐야 너 나랑 싫냐? 나 친밀도? 야 이 총으로 오늘 파밍 다하네 이 총 들고 한번도 실패 안했죠 탈출 다 성공했지 이녀석 개조를 더해야겠는데? 지금 개조 안된게 이게 뭐야 UBGM 매거진 아 이거 송 이거는 송기말고 다른거 여기 하나 달면 되겠다 달고 뭔지 모르고 아직 안단대가 굉장히 많은데 어? 이거 왜이래요? 피스톨 그립 왜 개조가 안되지? 아까 너 났.. 너 났잖아 어? 뭐야 부러졌어? 총? 뭐야 총 빠졌냐? 뭐야 머저리 없어 저거 송기야 인슈어벌은 없잖아 더블클릭 아 내가 들고있어서 그렇다한거야? 설마? 아씨 이거 그니까 총을 이렇게 어 잡고있다 뭐 그런느낌에 그런가본데 아 그래서 그런거야? 저거 짤데비 없는데다고 구현을 많이 해놨네 현실적으로 총기 음.. 아이 좋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 카밍 기분좋게 끝냈으니까 아 이제 또 좀 쉬었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